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도 내 고등학교들이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수능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안전한 시험을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 조치와 수험생들의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능을 일주일 앞둔 고등학교의 적막함이 흐릅니다. 수험생 안전관리와 시험장 방역을 위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겁니다. 수능 다음 날까지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을 하는데, 방역 상황 유지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출입도 제한됩니다. 원격 수업 전환으로 수능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수능은 일반 시험장 16곳을 비롯해 별도 시험장과 병원 시험장 등 모두 20곳에서 치러집니다. 만약 수능 전에 자가격리되면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될 경우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고 당일 증상이 나타나면 일반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에서 치르게 됩니다. 또 시험장 기준에 맞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데, 책상 칸막이는 지난해와 달리 점심시간에만 설치합니다. 수험생들은 원격 수업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수능 날 추위에 대비해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좋고, 시험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리듬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 수능 이후 곧바로 논술 등의 절차가 이어지는 만큼 미리 항공권을 예매하는 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건하입니다. KBS 뉴스 김건하입니다. KBS 뉴스 김건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